지금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가족 모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애들이 도와주는 건지 더 어지러워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싶어해요. 작년에는 츄리를 반대쪽에 나섰는데 올해는 바이버이 이쪽으로 결정을 했네요. 아이고, 크리스마스 장식이에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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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스노우엔젤입니다. 여기 산타 할아버지도 보이고 자리를 다 찾아서 어디다 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모님. 장모님 계신 거 깜빡했네. 여기 보시면 이 넋 크래커를 엄청 많이 갖다가 또 더 장식을 했고요.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더 더 끓여놨습니다. 이게 더 많은 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 장식이 될지 화장실에도 이쁘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들게끔 장식을 했고요. 저도 여기 또 문에도 했네요. 문에도 해놓고 문에도 해놓고 밖에도 제가 몇 가지 더 하고요. 그다음에 추리도 밖에다가 하고 좀 더 장식을 더 많이 했습니다.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다 장식이 잘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